카니발 캠핑 루프박스 선택 시 우선 조건, 바로 내구성, 편의성, 용량 710L, 디자인, 어닝 장착까지 모두 해당되는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 보여드릴게요. 차량과 완벽 밀착을 위해 루프렛 2개는 탈거가 됩니다. 장착 전 제품 검수는 물론 차량 지붕 위에 보강제를 깔아드린 후 루프박스를 올려드려요. 국내 FRP 제품 중 루프박스 뚜껑에 지게차발을 넣어들어 올릴 수 있는 강한 압력과 상판 1쪽 80kg 정도 무게를 지탱하는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분실, 부러짐 위험이 없는 원터치 전원 스위치 방식으로 편리하고, 한 개의 통고 몰윙이 누수와 몰고임을 방지해줍니다. 문이 열린 쪽에 자동으로 LED 조명이 점등되어 야간 수납에 편리합니다. 경첩 브라켓 구조방식으로 4개의 가스 쇼바가 문을 여다듬시 뒤틀림 뻑뻑함 없이 균형을 잡아줍니다. 주행시 떨림 뒤틀림 풍절음을 완벽하게 대응 공기저항에 역학적으로 처리하여 속도 제한이 없으며, 공후 물딩 및 이벳 마감 처리가 외부로 전혀 노출되지 않아 리무진 스타일을 연출합니다. 자크 안테나 처리 방식은 두 가지 중 선택하시면 되고, 선택을 안 하시면 루프박스 위로 올려 장착이 됩니다. 자크 안테나를 루프박스 위로 올린 저의 샘플 차량이 시범 운행을 다녀왔습니다. 파주 운정 이마트, 파주 아울렛, 킴텍스 오피스 모두 2.1m 표시되어 있었고, 통과 가능했습니다. 차량 열처리 공법으로 루프박스를 도장 차량 컬러와 동일하며, 매구성이 뛰어난 프리미엄 랜드마스터 루프박스. 어닝 장착도 가능해졌으며 추가로 함께 많이 장착을 하시고 계세요. 저희는 유일 어닝을 장착해드리고 있으며, 국내 생산 제품으로 하드케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폴더가 두 방향 조인트 구조로 되어 셀프 설치가 용합니다. 타사 어닝도 호환이 가능하며 장착 후 무녀같이 확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닝룸은 별도 판매 제품이며 사면 모두 밀폐 가능합니다. 뚜껑 여닫음 시 뻑뻑함과 뒤틀림 전혀 없이 초딩생 여성분들도 쉽게 문을 여닫을 수 있고, 양문 독립 개폐 일체형이라 좌우 수납이 용이하며 깊숙한 곳 짐을 꺼낼 때 편리합니다. 리뉴얼되면서 하이리무진 스타일로 싱크로율 90% 되었고, 용량 또한 710L로 커진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 루프박스 외에도 다양한 카니발 K-A4 차량용품을 판매와 본사 매장 장착 중입니다. 또한 다양한 RV, SUV 차량용품을 보유 중이며 즉시 장착 가능합니다.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 어닝이 정착된 풀세트 차량은 본사 매장 주차장에 상시 주차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시고 작동해 보시길 바랍니다. 외곽순환도로 고향 IC 출구에서 1km 근방에 위치해 있습니다.